자 그럼 복제 설정을 다 끝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MMM을 서버에 설치하는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모니터링 툴이 있고 그리고 에이전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니터링 툴이 중앙에서 각각의 서버들을 관제하는 중앙에 있는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각각의 서버에 설치가 돼서 이 모니터링 툴의 지시를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MMM 쪽에서는 MMD라고 하는 유저를 생성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보안의 문제 때문에요.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하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MMD라고 하는 유저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미 있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솔루션 있죠. 그 MMD, MMM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각각의 다운받은 파일들을 여러분의 서버에다가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하는 방법은 알아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호스트에다가 이제 설치를 진행할 건데요. 의존성이 있는 모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령 있죠. 앞에 있는 MOM하고 달러 있는 부분은 이게 어디서 실행하는 명령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니까 제외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을 카피해서 여러분의 모니터 서버에다가 실행을 시킵니다. 자 저 설치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다운로드한 파일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 서버에서 루트의 밑에 있는 템프 디렉토리에다가 다운로드한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했습니다. 여기 있는 파일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설명서로 들어가서 자 다운로드한 파일을 설치하는데요. 여기 있는 맨,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에서 붙여넣기하고 설치를 하면 mysqlmmcommon이라고 시작되는 그 설치 파일과 그 mysqlmmmonitor라고 하는 설치 파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 실행이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데이터베이스 호스트라고 적혀있죠. 이거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서 실행을 하는 명령들인데요. 자 우선 우분투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의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의존성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옆에 적혀있는 것처럼 이 db1234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다가 이 명령을 실행하라는 얘기죠. 자 해볼까요? 저는 마스터 액티브에다가 방금 그 명령을 카피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가지 모듈들을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의존성 부분을 먼저 설치를 끝냈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역시 템프 디렉토리 밑에 이렇게 파이들을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분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명령을 카피해서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에러가 발생했는데 자 에러가 왜 생겼는지를 제가 잠깐 녹화를 멈추고 왔더니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좀 손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업로드해서 설치를 진행을 했더니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서버들도 이 마스터 패시브나 슬레이브에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명령어를 입력해서 이 각각의 파이들을 설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설치를 다 끝내면 이제 실행을 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mm에 대한 설정 컨피그레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 mmm-common.conf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을 해서 etc 밑에 mysq에 다시 mmm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의 서버 환경에 따라서 맞게 잘 진행을 하셔야겠죠. 자 우선 그 내용은 제가 메모장에다가 복사를 했고요. 여기서 제 서버에서 각각의 디렉토리 서버로 들어가서 ifconfig를 해보시면 이 이더넷 랭카드가 몇 번인지가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eth3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3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pidpath나 빈path 같은 것들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리플리케이션 유저는 여러분들 리플리케이션 할 때 사용했던 사용자 리플리케이션 계정의 아이디를 적으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비밀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죠. 이 옆에 있는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1234로 했으니까 1234로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mmmeagent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유저를 추가를 했었죠. 그때 사용했던 비밀번호도 1234였죠. 자 그 다음에 이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을 지정을 하는 건데요. 자 DB1 같은 경우는 마스터 마스터죠. 마스터 마스터의 저의 그 IP는 자 192.168.0.31이네요. 마스터 액티브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192.168.0.31이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모드는 마스터라고 지정하면 됩니다. 피어는 이 DB1이 DB2에 대한 슬레이브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마스터 관계를 할 때 이 마스터 1 같은 경우는 마스터 2에 대한 슬레이브고 마스터 2는 마스터 1에 대한 슬레이브이기 때문에 이 피어에다가 DB2를 지정하면 바로 그런 것들을 이 MMM이라고 하는 솔루션에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이 IP들을 적당하게 수정해서 변경한 다음에 다시 그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 멈출게요. 자 저는 여기 IP를 다 적당히 수정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가 3대이기 때문에 여기 샘플로 제시된 건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쳐내고 이 3개만 설정을 했죠. 그 다음에 롤 라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라이터라고 하는 권한에 대한 정의인데요. 라이터는 쓰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과 관련된 권한을 누가 갖는가의 문제인데요. 호스트 중에 DB1과 DB2가 이 라이터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IPS라고 지정한 것은 이 라이팅을 하는 서버가 어떤 가상 IP를 갖게 되는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9168 0.100이라고 하게 되면 이 MMM이라는 솔루션이 버추얼하게 이 가상 IP를 만들어서 각각의 서버에다가 할당을 하는데 이 라이팅을 수행하고 있는 서버가 DB1이라면 DB1이 19168 0.100이라는 IP를 갖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DB1이 작동을 하고 있다가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이 서버의 롤 즉, 액티브와 패시브의 롤을 변경시킨다면 DB1이 가지고 있었던 19168 0.100이라고 하는 가상 IP를 DB2로 이 MMM이라는 솔루션이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이 19168 0.100이라고 하는 IP를 사용하고 있었던 클라이언트 또는 서비스들은 똑같이 IP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데이터 소스가 DB1에서 DB2로 변경된 거죠. 이거를 클라이언트는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그걸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애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롤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읽기와 관련된 롤을 지정하는 거고요. 읽기에 참여하는 서버는 DB1, DB2, DB3, DB4가 있고 이 각각의 서버들은 19168 0.01 101에서 104까지 IP를 갖는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다면 이 각각의 서버에게 19168 0.1 101 그리고 19168 0.102 제가 좀 꼬이네요. 그리고 103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활당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DB4를 쓰지 않으니까 뒤에 있는 DB4는 삭제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는 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 가상 IP들이 맵핑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DB1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19168 0.101 이라는 IP가 DB2나 DB3로 MMM에 의해서 자동으로 활당이 됩니다. 그러면 192.168 0.101 이라고 하는 IP를 사용하고 있었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서버가 변경됐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복사해서 저는 이 모니터 1에다가 일단 지정을 해야겠네요. 자, 여기 메뉴얼을 보면 etc 밑에 mysql-mm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mmm-common.conf 파일을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etc 밑에 mmm-mm 밑에 mmm-common.conf 파일을 수정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방금 편집한 내용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자, 변경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master-underbar-active도 자, etc 밑에 mysql 밑에 mmm 밑에 자, vimmm-common.conf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싹 지워주시고요. 자, 내용을 복사하면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똑같이 다른 서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접 하시고요. 자, 저는 잠깐 녹화를 멈춰놓고 나머지 서버에다가 적용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직접 나머지 서버에 이 내용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monitoring host 즉, 그 mmm monitoring 서버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서버 데이터베이스 호스트에 etc 밑에 mysql-mm 밑에 보면 mm-agent 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열어서 각각의 그 에이전트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자, 우선 자, mm을 active으로 가서 자, vimmm-agent 에이전트 컴프를 열고 지금 마스터 언더 액티브 같은 경우는 db1이 맞죠? 그러면 그냥 두면 됩니다. 그리고 마스터 패시브는 자, etc 밑에 mysql-mm 밑에 에이전트 컴프를 해서 db2 마스터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이 호스트명이 db2니까 db2를 변경을 하면 되고요. 자, 슬레이브 같은 경우는 etc mysql-mm mmmm 언더 바 에이전트 을 열고 db1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db3로 바꾸고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모니터링 호스트의 etc 밑에 mysql-mm 밑에 mmmon 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모니터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etc mysql-mm 밑에 mmm 언더 바 mon.conf 파일이 있고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다른 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ping ips 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 그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서버들의 ip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ip들을 기준으로 해서 mmm이 ping을 보내서 그 서버의 상태를 체크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이 리플리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이 서버들의 ip를 다 기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host-default라고 하는 부분에 monitor-user 라는 부분에 그 모니터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이넷스케일 계정 있죠? 그 계정에 id을 입력하고요. 모니터 패스워드에다가는 그때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1234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했으니까 1234로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면 이제 설정이 다 끝난 거고 이제 구동을 하면 됩니다.